집사2장 안녕하세요 뽕뚜라나 지렁이 두개 마실거 엄마 안녕 니 이름이 얼음이야? 얼음아 얼음아 으쌰 자다 핸드파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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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해무도 심하고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가족보팅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어요 백조기를 잠깐 잡아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대천 앞바다인데요 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 백조기를 잡으러 나오신 배들이에요 백조기 배들 아 나 좌인인데 원래 진짜 낚시대를 안갖고가지고 채비는 이렇게 울어 펜드채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큰맹 인생 첫 보리멸 야 그 큰 바늘 어떻게 삼켰냐 삐 어 입줄 왔어 입줄 왔어요 근데 입질만 왔어 야 어디갔어 입질망고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입질오고 자 입질 옵니다 입질 옵니다 추리 보세요 추리 보세요 입질 입질 어? 아닌데? 어? 있나? 어 있어 있어 있어! 어 백조기 있어! 있어 있어 백조기! 어쨌든 하나 했습니다 하우창 물 좋고 오 꾸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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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한 개! 띵고 어 왔어 왔어! 짜은맹 왔어! 어 꾸욱 쳐박어! 우럭 갔어? 우럭 갔다구요? 우럭 갔다구요? 어허허허 어허허 왔어? 왔어? 뭐야? 우럭 마지막까지 힘 줘봐 털어! 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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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올려주세요 아 사이즈 좋다! 아 사이즈 좋아! 어 따 사이즈 좋다! 오케이 오! 오!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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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맞아! 오케이! 오 좋아요! 백조기! 오! 어허! 어허! 어허 사이즈 좋습니다! 이게 가족보팅의 매력이지! 그럼! 아 근데 노래 저작권 어떡할거에요? 컵 편집 겁내야 되는데 아 이거 지렁이 부족하겠네 입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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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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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아 제가 자엔인데 장비를 하나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우엔이라 너무 어색해 자 가자 너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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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울 타주고 오케이 오오오 사이즈는 되나본데 와 사자 맥주 이런 걸로 와 땀에 사이즈 좋다 와 좋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열수 추가 오케이 메롱 메롱 지렁이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입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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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어허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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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팥반찬 야 나이스 사이즈 좋아 오 오케이 사이즈 좋아 얘는 입치질 안 걸렸는데 미안하다 오케이 히트 아 이거 우엔 너무 힘들어 사이즈 좋아 우엔 너무 힘들데 가자 오늘 백조기 회무집 가자 나이스 오 좋다 오 꾹 꾹 아 백조기에 금콩 쓰는 남자 힘써 힘써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? 추천사는 작은매영입니다 네 오오 사이즈 좋아요 방생용 아닌가요? 어디갔어? 입이 보살이 방생용 아닌가 해가지고 입이 보살이야 자성방생 됐네 아까 하던거 다시 하셔야죠 용하님이 뺏어갈까봐 바로 건지고 아 뜰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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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아낙고가 나와 아낙고다 아낙고가 왜 나와 아 사이즈 좋다 오케이 느낌이 아니까 아 포인트 옮기긴 잘했네 나이스 아 사이즈 좋아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진짜 좋다 메롱 히트 우와 잘한다 해무침 가자 역시 뼈 따고 해무침 가자 야이씨 야 쏜 뭐야 자 이렇게 짧지만 짧지만? 아니 짧은 짧은 이렇게 짠낚시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백투기 해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었지? 네 안하고 사이즈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유 해무침은 충분히 되겠다 누구 놀고 왔어? 누구야? 귀여운 짓 안 맺자 귀여운 짓 귀여운 짓 어디가 어디가 귀여운 짓 안 할 거야? 이쁜지 사랑해요 하트 한번 봐야자 하트 손하트 손하트 핸드 어디 있어요? 소포 아니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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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씻었는데 그냥 가만히 내고 아 비닐이 엄청 얇네 어? 못 나왔는데 옷이 거 아니야 아 새잖아 형님 누나 어떻게 이렇게 옷 갈아입을까? 갈아입으면 되겠지? 갑자기? 어 아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? 발만 나오면 되지 아 발만 장난 아냐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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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문어가 죽여주네 야 문어 되게 안 같아 야 문어가 저거 됐어? 뭐 줘? 뭐 줘? 조금만 조금만 왜? 아우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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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많다 얼마 안 되는데? 야 그러면 아주 가늘게 쓰러 가늘게 쓰러고요? 칫솥처럼 야채 이빨에다가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 나올 거 같은데? 오이를 한 10개 넣었어야지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오이도 틀어? 아 참기름이 안 들어왔어 아직 아 참기름은 조금 있다가 식초를 좀 한 방울이면 저거 식초 아 옆에 나와서 가 삼천포 문화 하하하하 이혼석에 이어서 박연무까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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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어? 김오쩌 때문에? 아 이거 시율이가 만든 거야 시율이가 만든 거야 케이크랑 만든 거야 시율이가 만든 거야? 어 종이정으로 만든 거야 언제 배웠대요? 이걸로? 전 준비할 때 초 자 아프게 네? 오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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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때? 매콤한 맛인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게 다야? 여기 봐야지 그게 다야? 오케이 어 옆에서 먹고 가 일단 여기